봄투데이 헤비츠의 아이폰5 이태리알파 윈도우 버전1 천연 배지섭을 가죽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쪽에는 빌림방지 젤패드가 들어있고요. 품질 보증서가 함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하얀색 천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버트카키 색상이고요. 제품 안쪽을 열어보시면 이탈리아 베지터블 가죽협회 인증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끼워 놓는 곳은 가죽과 금속 재질로 제작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무리하게 밀거나 당기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옆으로 살짝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품의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남은 가죽 부분은 안쪽으로 말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죽 부분이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옆에는 카드 수납 공간이 총 3곳이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천연 가죽이라 다소 퍽퍽한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고요. 옆면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지폐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안감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로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겉면 소재는 이타펠 알파의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서 굉장히 결이 살아 있고요. 수제 제작 케이스로 한정 소재만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께 약 1.8mm의 가죽 두께를 그대로 살려서 제품 보호가 탁월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